그 화상 채팅 앱 속에 해킹 프로그램이 숨겨져 있대 폰에 까는 순간 아 해봐 아우 진해 아 얼른 어머 갑자기 아우 솔직히 좋아 죽겠죠 그쵸 옷이 사람을 만든다 란 말이 있죠 그럼 속옷은? 깨끗하게 지울 수 있어요? 아 그럼요 이 정도 올록은 100% 원상복구 장담합니다 그리고 짜잔 선물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정신이 좀 없어서요 됐죠?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서비스로 새 차례 한 번 더 해드리면 국내에 몇 대 없는 차종이니까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지워주는 거죠? 약속할 수 있어요? 그럼 아